10번 문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문장 먼저 보시면은요. 자, 인건비의 상승에 따라서 자, 토모나우 하면은 따르다, 동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. 운송료를 운소료, 그죠? 자, 내약의 수루는 내당할 때 내고요. 그 다음에 아계로 올리다죠. 내약에는 가격인상, 금액인상 정도를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. 내약의 수루, 자, 가격인상하다. 그럼 가격인하하다는 내약의 수루라고 하시면 되죠. 내약의 시오까, 시오 마이까라고 돼 있죠. 자, 나야 뭐 고민하고 있는 참이다 라고 돼 있고요. 자, 일단 정답은 자, D가 틀렸습니다. 이 부분 요까, 마이까 뒤에 잠깐 보겠지만 뭐뭐 할까 말까라는 문법 표현입니다. 뭐뭐 할까 말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마이는 앞에 요가 올 수 없고요. 모든 동사 기본형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수루니까, 마이는 무조건 앞에 동사 기본형이 오시면 되는데 수루는 예외라서 수루 마이 해도 되고요. 시 마이 스마이 라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시라고 해놨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문법 표현 니 도모나이 뭐뭐에 따라 니 도모나 때 뭐뭐에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